창세기는 기다림으로 끝났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주제가 용서라면 그 용서를 위해 기다림이 세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도 있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와라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문해 주십니다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 보이지만 끝나 보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죽음 더 희망의 메시지로 변화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창세기는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양육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110세를 살았습니다 책임지는 용서를 위해 애굽에서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아들들까지 길렀습니다 마길은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문하세의 첩인 아랍 여인이 낳았는데 요셉은 첩의 소생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자기 수라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총리 요셉이 아닌 동생 요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형들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후손을 길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이 오실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목장을 살피고 영적 후사를 살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지파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세상에 나타난 인간이 온갖 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신앙 공동체에 묶여가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눔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아내가 아파서 이제 목장을 참석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착하게도 목장에 혼자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순간 집안이 너무나 어질러져 있고 부인은 소파에 이제 그야말로 쳐 누워있더랍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부인이 따라 들어와서 거기서 또 2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고성이 오고 오가고 욕소리 난무하다가 드디어 이혼하자는 그 순간 방 밖에서 두려움에 울고 있던 둘째 아이와 큰아이가 큐티 본문을 밖에서 쉬지도 않고 부부의 싸우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크게 읽어 내려간 거예요 갑자기 공방전이 멈추고 말 없는 침묵이 이어지면서 각자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잤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쫙 청소가 돼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밥상을 보면서 한 마리 짐승처럼 즐거운 식사를 했대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11개의 큐티를 하면서 쓴 한 나눔인데 하사일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푸공과 고함의 칼로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면서 하사일처럼 아내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고 분과 혈기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죄 많은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믿음의 가장으로 온전히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혼하자고 말했지만 신앙공동체 안에 있으니 싸워도 그 다음날 말씀으로 깨닫고 부인도 깨달아서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고 애들도 하나는 울어주지 하나는 큐티하지 그냥 비록 이 아버지가 폭언을 하고 화를 잘 내도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이 그날그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서로에 대해 기다리며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하는 6세 태의의 초점으로 그 어머니가 홈피에 올려주신 나눔이에요 이 아이가 4살 때 유아 1부 때 선생님이 그 담당 선생님이 씩씩하고 재미있는 총각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선생님을 참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분하고 커플 사진을 올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반가운 소리로 아들아 암흑의 선생님 여자친구 생기셨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 4살짜리 아이가 큐티는 한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얘기를 나눴더니 한 집사님이 우리들께 완전히 공산당이네 그래서 웃음바다가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들께 큐티 사랑한다고 나누어졌는데 그러나 이와는 또 다른 부모가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존경의 기준을 부모의 착한 행실에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데 이분은 우리들께 와서 자기 아이가 유치버 아이가 왜 부모가 바람피운 이야기를 하냐면서 경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버 아이들도 그런 부모로 인해 교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눈물로 간증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간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 부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존경하고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큐티를 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만큼 순종 훈련하기에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큐티를 시켜야 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목장을 내 공동체로 여기십니까?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하십니다 24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랑가이사카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총리 요셉이 죽는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어도 세상은 계속된답니다 또 후견인 같은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그 누가 죽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남편이 죽어도 30여 년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셨습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17년 애굽에서 93년 화려한 총리로 최고로 먹고 자고 있고 걸치며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런데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걸 맹세해라 이러는 거예요 돌보시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의 뜻입니다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마라 하면서 진정으로 요셉이 원한 것은 단순히 흉년의 애굽 사람이나 자기 식구 먹여 살린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총리라는 직책으로 너희들을 돌보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너희는 기다려라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한 유언의 핵심은 내가 93년이나 살아보아도 이 애굽은 잠시의 기쁨과 쾌락은 느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더라 참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심장을 대변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애굽의 틀에서 평생을 산 요셉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이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오 참 이스라엘인 믿는 자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 떠나고 약속의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해서 약속의 땅에 이른다고 하니까 다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이 사람은 언제 변하나 이 나라는 언제 변하는 거야 하며 기다리지만 2000년이 지나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시는가를 다루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나 그래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지 않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희망의 메시지가 딱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반드시 방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러시되 아브랑가 이사카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학대당한 일 학대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합니다 네가 당한 일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방문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창세계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밤낮 이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방문한다 방문한다 반드시 방문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공덕제 가운데서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방문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믿고 윗사람을 믿고 공동체를 따라가면 되겠는데 내가 목자를 뭘 안다고 믿어? 내가 저 목사를 뭘 안다고 믿어? 이러면서 6개월 만에 밖에는 목장에서 믿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문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진짜 좋은 일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지 이 설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죽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방문을 하지 못하십니다 목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장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한다고 하면서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그 구원은 요원합니다 식구들의 구원을 원한다면 목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구조 속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다리되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방문하신다고 그랬으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좋으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방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다가 430년 후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나서 학대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제서야 애굽당에서 떠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부르짖을지 아는데 나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알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꼭 43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에 합당하게 고난의 양이 찰 때까지 즉 하나님의 방문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430년 혹은 2000년이 걸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경점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그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직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저도 학대받으니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 좋았어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해골을 매고 가라 그랬어요 해골이라도 꼭 가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살나라가 애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벌써 가난한 땅에서 일어난 조상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후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만 해도 오늘이 13주년인데 벌써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우리들 교회에 초창기에 일화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옛날에는 너무나 사모해서 우리들 교회를 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면 익 하면 칙 했는데 지금은 익 하면 뭐가 익인데? 이러시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자꾸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 이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벨 미스라엠의 큰 애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총리인 자신도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이기에 믿음의 조상이 묻힌 땅 초라한 막벨라굴에 가지만 후손들이 이를 잇고 막벨라굴에 안 갈까봐 요셉은 죽은 뼈가 되서라도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름도 너무나 음산하게 해골, 해골이라고 지었어요 장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한 일이 대단한데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22절에 딱 한 구절에 요셉의 숱한 선행들을 제쳐놓고 요셉의 믿음을 해골 메고 떠나라고 한 것 한 가지만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왜 칭찬받을 일일까요? 세상적으로 애굽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이 이 애굽을 안 떠날까봐 떠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절박했고 자녀들의 믿음을 우선으로 놓았다는 점에서 애굽에서 행한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계속 기억하게 한 것을 오직 요셉의 믿음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430년 후에 이 죽은 뼈가 산 사람 200만명을 인도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십니까? 아유 뭐가 또 되시겠어요 이해 되십니까? 네 그냥 저는 설교할게요 그냥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살과 피는 썩어져도 뼈는 남아있습니다 뼈는 기본 틀입니다 육신으로는 못 가도 뼈는 간다는 것이 부활의 예표입니다 출애급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육심도 보존하고 피도 보존해서는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죽어야 나옵니다 두 가지 다 가지려면 못 가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워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가나안과 애굽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연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 순간 너무나 갈등이라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선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애급은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나오는 원칙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는 갈 수 없었고 혈과 육이 애굽에서 장사되고 죽은 뼈가 된 요셉이 대장이 돼서 산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딱 죽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혈과 육의 200만 명의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해골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데 혈과 육을 가진 리더는 정말 그 200만 명을 인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야만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믿음 가운데 끝없이 자기를 내려놓으며 죽어지는 사람과 또 뭐 그게 뭐가 하면서 죽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죽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또 어려서부터 고통당하면 저절로 죽어져서 이것도 죽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것이 그 불행의 놀라운 치료력이라는 책을 낸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1938년에 하바드 대학교에 입학한 204명을 50년간 추적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200명 중에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과 단순한 우울증까지 합해서 38%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연구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바드에 들어간 60명과 너무나도 극도에 험악한 인생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60명 이 두 그룹의 연구가 50년 후에 놀랄만한 연구를 결과를 내었는데 가장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긍정적 방어기제가 몸에 배어있고 예술적이고 도덕적 수준이 높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능력이 탁월했고 이타적으로 살았고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과잉보호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해결할 줄을 모르고 나밖에 모르니까 다들 불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학대받은 사람이 우울증 재발할 확률은 25%인데 그것은 일반인의 우울증 재발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학대를 폄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는 물론 분명 커다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대다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성으로 자신을 방어하면 아주 풍부한 인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보릿고기를 지나면서 근본적으로 나라가 가난하니까 노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게 노는지 어려서 고생한 사람이 잘 될 확률이 70%가 맞는다고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내려놓고 죽어진다는 것은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가 우상인 이 시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S대학 교수님이 미국의 1년간 교환 교수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도 교회에서 목자를 하다가 가셨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의 입시인데 지도층으로서 그 입시 전쟁을 한국에서 겪지 않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중2, 고2인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만에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입시가 가까웠을 때니까 아마도 100이면 100 다 두고 나왔을 것이 그리고 이제 또 친구도 아니 S대학 교수 아들, 딸인데 당연히 두고 가라 그랬죠 그러나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녀를 내려놓고 구원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애국인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이 막 벨라굴에 온 죽어지는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렇게 바쁘신 교수님께서 나라에 국책사업 맡은 것도 너무 많은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우리도교 신앙공동체에서 문자적으로도 목자로, 초원지기로, 평신도, 사역자로 목회자 세미나, 일대일 양육 강사로 그거 하나도 안 빠지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다 들어가시고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짧은 인생에 너무 보람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목장 나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든지 그렇게 해서 될까 싶은 의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말씀 따라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것인데 각자마다 그 상식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상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 죄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고정관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장 나눔 중에 일부분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존심이 꺾이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는데 하지만 구원과 연결되었을 때 수치는 수치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낙이 새끼를 타시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진 적이 있는가 이제 목장 나눔에서 질문이에요 사람을 볼 때 어떤 고정관념이 내게 있었나 그러니까 어떤 모공께서 우리들께 올 때 건물 없는 교회라는 고정관념이 깨진 교회가 마음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여자 목사라는 말에 주춤했었다 그러나 약속하기 때문에 나왔다 만약 여자 목사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으면 오늘의 은혜는 없었을 듯하다 또 한 분이 이전에 가졌던 가장 큰 고정관념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고 공이 많이 강조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봤던 것 같다 심판할 하나님을 내가 왜 믿나 기독교 역사가 얼마인데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하지 않나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었다 나는 고정관념의 큰 희생자가 될 뻔했으나 고정관념을 깨고 기도해주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죽어지는 것이 그 참 일상생활에서 이 평범한 데서 죽어질 때에 참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어지는 것은 이타적으로 살며 남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베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목장을 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 때문에 얼마나 치유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내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타적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성경이 나를 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국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가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창세기가 멸세기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는데 신앙과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왜 그런 식으로 써졌을까? 왜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을까? 출애급기 1장은 왜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간 아들들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가? 야곱은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가? 성경에는 왜 추잡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냈을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은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성경은 창고 문헌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문제에 대해 답을 쫙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는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고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독자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굿 뉴스입니다 성경의 배열과 다양한 인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구원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성적인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서모비라와 동침을 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라고 했어요 내가 사건 속에서 이 구속사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배열에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건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왜 그러는가 이러면 구원의 이야기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누가 보금이 아니고 내가 보금이에요 준비된 기로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마침내 성경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랑과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기는 또 뭘 알겠어요 혼자서 설교 또 합니다 그냥 아시겠죠? 두 유가 언더스탠더 하죠? 네 이런 콩글리시 영어를 그저 나 혼자 씁니다 내 맘입니다 아브라미삭 야곱이 이런 경로를 거쳤는데 왜 나는 특별히 다른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0개의 족보는 창세기에 추격된 구속사의 역사예요 톨레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족보, 계보 대략 역사 이러지만 원어로는 다 하나로 톨레도시라고 그걸 구속사 10개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창조의 대략, 대략의 야곱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 대라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대라 얘기는 안 하고 아브라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 37장 1절, 야곱의 족보 하면서 2절에 금세 요셉의 이야기가 2절에 야곱의 족보 하면서 금세 그 위에 요셉의 이야기가 쫙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은 자서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고 과장하고 영웅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유다, 야곱, 무슨 뭐 지금 이런 아브라함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구속사를 이루어갔어요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왜 인생 최대의 비극인 죽음으로 끝나는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문인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죽음은 절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죄의 싹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인간 최대의 비극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그래서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신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암이 권세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죽음은 곧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방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받은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막벨라굴로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새처럼 나의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춰지는 날이 올 때 금빛 찬란한 하늘나라에서 구속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씨에스 루이스가 말하길 신학자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 지상에서 가졌던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서도 중요성을 갖게 될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단순히 자연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사랑이었다 한들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은 하나도 흥미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관심사가 같아서 어울렸던 초등학교 동창을 훗날 어른이 되어 만났을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와 공유할 무언가가 더 이상 없다면 이제 그는 전적으로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은 천국에서 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 어떤 낯선 존재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기도 힘들었던 그때에 나의 능력으로 고난을 지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지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이 나를 읽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정말 아까 고난도 없는 고난도 없어 보이는 S대 교수님이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었을 이 자매의 나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매가 살아난다면 살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아픈 분들이 찾아와서 살아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또 친엄마와 살다가 또 새엄마와 함께 살다가 그리고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빠하고 또 이 삼촌은 날마다 이 자매를 야구방맹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에 아빠 시신 옆에서 친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친엄마와 새아빠에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외삼촌이 여럿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외삼촌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남편이 이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저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집안에 야곱 집안에 가족들 가운데 이 살인도 있었고 죽는데 넘겨준 거 그것이 야곱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식구들도 아빠가 없으니까 당장 울타리가 없으니까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무서웠고 너무 이해를 못 받고 살았던 저는 청소년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또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도려 믿지 않는 남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해가면서 너무나도 대화가 안 됐었는데 조금씩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가장 잘한 것은 이 부부 목장에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버림을 많이 받고 두려움 속에서 자라서인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매달리다 보니 회계도 되었고 은혜도 받으면 내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로 인해서 병든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좋다가도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 해리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또 여전히 남편과 부딪히게 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나온 이후에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자괴감이 들어서 교회 가기 싫고 목장 예배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목장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목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드디어 달라져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한다고 그러면서 목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장에 부부 목장에 들어가서 날마다 안 나오는 그 남편을 또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목장 식구들이 지혜를 내주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런 날 같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혼자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위한다고요 원한다고요? 아닙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 남편이 목장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나는 레스토랑 경영 전문가인데 전성기에는 전국에 30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잘됐다 그런데 젊은 시절 말로 못할 성적인 죄를 많이 짓고 아내와 결혼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할 정도로 아내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종교 생활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심하게 생각했고 도대체 저 재미없는 곳에 뭐가 있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엄청나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최근 제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욕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남자는 정말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내 노력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서 드디어 이분이 우리들 교회에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망할 때가 참 또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참 짧기 때문에 그렇게 목장에 참석하는 생활 중에 아내의 성폭행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말을 안 하고 지냈는데 그쵸? 이렇게 목장에서 와서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내가 그걸 오픈을 하고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는 시간 동안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내의 외도 문제가 터지면서 너무 힘들어서 깊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동안 지난 날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떠나지 않고 사랑해 준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나를 속인 나쁜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 아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 주지 못했고 이제는 정말 사랑해 줘야겠다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다시 신혼을 보내는 것처럼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 목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즘은 장사보다 중요한 게 목장 모임이고 목장에서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또 목장님이 해주는 처방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목장에 묶고 처방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를 이 부부를 그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 기다리니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부부를 읽고 가게 되었고 용서의 종결자이신 하나님이 서로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들 교회는 그렇게 너무 끔찍한 얘기만 하냐고 그런데 이런 분들 다 안 고치면 누가 고쳐줍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유다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너무너무나 온 마음과 몸으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난 예수님을 전하자는 한 번만 와보라고 그게 우리가 전도 대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집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장에서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얘기를 하면서 죄가 힘을 잃게 된 것 이 속에서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정신과도 가야 하지만은 이렇게 같이 목장에서 서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르기 위해서 이 자매도 얘기했듯이 자기 지금도 힘들다 그랬어요 힘든 거 알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왜 이혼은 해가지고 새엄마 새아빠 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피해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해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창세계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읽었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치만 유다가 너무나 사랑받았던 요셉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런 기가 맺힌 얘기가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은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 열면 이혼에 대해서 쩍 부도에 대해서 쩍 결혼에 대해서 쩍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성경이 읽어가니까 성경이 읽어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부모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지금 어린아이부터 다 같은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아이들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아이들을 읽어갈 때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철이 들어서 구원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를 잘 기다리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기다리면 하나님이 방문하신다고 했어요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죽은 뼈가 산 사람 200만 명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다리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한 바 그 시기로 날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며 목장에서 나누며 또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하게 하시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방황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살 수 있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혈과 육이 죽어지지 않아서 애굽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애통합니다 참 너무나 애통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늘 방문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과 나 자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나와 아이들과 우리들에게 지금도 후에도 내가 죽은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후에도 영원히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방문해 주신 것처럼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다음 주에 뵙소서 그러나 בכ 마지막 VMware 이쯤은 금시